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피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더불어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들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973만 명으로 61%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인이 264만 명으로 16%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별교통수단은 처음으로 법정 대수를 달성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하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이 투여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고, 버스 운송회사나 항공사,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자와 종사자들은 이동편의 시설 등에 관련한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은 이동편의 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곧 닥칠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 발 먼저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격리 강박 사망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격리 강박과 관련해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방문 조사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의 방문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과 서류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한편 법원은 정신요양원이나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되어 부당하게 인신해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인심보호구제 청구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피의수용자를 위한 이러한 법적 장치는 앞서 전한 정신의료기관에서도 당연히 제도화돼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피의수용자의 법적 구제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